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저 여기서 당신의 눈물들을 줄 수 있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어떻게든 살아남아 다른 세상을 만나자 꿈처럼 나 다녀가면서 가만 더 못하게 해 잊었던 내 이름을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네 어떻게든 살아남아 짧게 고문해준 그날 멈춰 있던 나의 시간을 깨워나 오랜 시간을 잠어들이려던 나 고통 속에 괴로워 있던 날들 하지만 이제 깊이 잠들 수 있죠 한결처럼 당신이 날 다녀간 뒤 난 다시 숨쉬게 항상 그렇게든 나 다시 살고 있죠 한 맘껏 울어도 돼 짧게 고문해준 그말 넉넉하게 날 감싸다 주네 당신이 날 다녀간 뒤 당신이 날이 날이 당겨간 뒤 나는 모든 고통 이겨낼 수 있었죠 내게 무엇을 잊고 있던 내 이름 말해줄게 날 영원히 기억해줘요 여운이에요 윤형 고향은 나도 준양이가 살았다 생각만으로 가슴 뛰는 해방의 그날은 다가오네 하지만 또 다른 비극이 우릴 기다려 서로 다른 사상과 생각 축하리 되어 나네 해방의 날은 그날의 우리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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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in 그날의 그날의 구원 왜요? 왜요? 진짜 너무 잘난다. 왜요? 이런 꽃이 지는 무슨 소리냐? 눈 가운데 우리 가슴 몇 발이냐? 시카폭질하니 소련놈들이 왜? 절대 반대 절대 반대 대방에 누군이 두 나라로 달달할 순 없어 절대 반대 소련 그 놈들은 이루고 난 또 다 두 동대 조선인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미래의 임시정부를 세우고 신탁 통치를 병행해 혼란만 더 심해지고 신탁 통치해야 해 이미 조선인들은 임시정부가 있어 당신들의 손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주도권 뺏길 수 없어 협상을 해 찾았습니다! 살아있냐? 예, 종로엔 살아있습니다 아이도 함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마워, 수고했어 영원히 영원히 살아있어 우리 아이와 함께 이젠 함께 할 수 있어 영원히 그 많은 날이 다 지나가고 있어 그 많은 날이 다 지나가고 있어 두려워, 수고, 그 건넬 모든 것 버리고 고통만 가득한 고통만 가득한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두 사람 함께 빛나던 시간 함께 빛나던 시간 그 시간인 나를 숙신을 해줘서 이제는 못 가길 기다린 그 열 통에서 기다린 그 열 통에서 생달이 올 때까지 올라올수 이쁘게 해. 이쁘게 해. 이제 이거는 한번. 먼저. 자, 여러분, 왼쪽 보세요. 화이팅!